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98에 울트 4%짜리 2개의 스펠링 스태프 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도록 하지요 예상되는 판매 가격은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씨 인호 하겠습니다 좋으네요 이거 하려고 뭐하던거죠 아 좀 시끄럽다 조용한 곳에서 좀 하고 싶은데 아 이번 건 쉽지 않겠다 아니 왜 이렇게 실패하냐 이동하겠습니다 어허 아 난리나겠는데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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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것부터 해. 저주 먹었어. 아, 잘됐다. 70%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70% 어, 실패한 줄 알았네. 나이스샷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다 성공했는데 다 실패하네. 아, 주운 또 살아야겠다. 주운이 너무 없네요. 큰일 났네. 지금 비싸던데. 아, 예. 손재주 말래기고요. 보통 저는 오작이요. 품 잘 벌리냐. 운이 좋으면 잘 벌리는 거고. 운이 나쁘면 안 벌리는 거고. 장사한 것이 꼭 이득이란 건 없지요?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요. 아, 네네. 아, 진짜. 아, 내 몸 살렸는데 내 몸 다 실패하는 게 어딨냐. 아, 진짜 이 말이 되냐. 아,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죠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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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는 3.8억에 샀고 하나도 3.8억에 샀거든요 그래도 좀 남겨먹으려면 한 5억 안오면 들어가야 될텐데 말이죠 아 큰일난거같은데? 아 사정 남았는데? 아 이렇게 실패하면 답도 안남았네 와 난리났다 난리났어 큰 난리났다 두개 합쳐서 합시다 이번에는 이거부터 하고자 하하 아 아깝다 하하 하하 아하 하하 네에에에에에 어 싶어 아.. 둘다 순백인가? 아 둘다 순백해야 된다 난리났다 아 어떡하냐 아 돌려보도록 하죠 두개 합쳐서 해보자 여기서时 빌리빌 부들.. comeys.. .. nell'alt골..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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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직 하나도 못했는데 아직 하나도 못했는데 난리났어 10%요 나 롤드 너무 많이 썼다 몇 개 썼어요? 1,2,3,4,5,6,7,7,4,2,8 28 곱하기 9000 곱하기 1400 얼마 안 됐네? 아 1400이 아니고 1700이구나 아뇨 샀어요 아뇨 샀어요 아뇨 샀어요 4장 4장 2개만 됐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아 진짜 또 3장 언제 살리냐 미치겠네 아 3장을 또 어떻게 살리니 하나 됐는데 아 야 미치겠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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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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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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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네요. 3장 남았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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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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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난리너스 아아.. 남았는데.. 하.. 미치곤 그나마 1,700원에 사가지고 조금 절약되지 지금 2,000원.. 2,000원인 것 같던데 2,000원은 아아.. 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쓰나? 와.. 너무 많이 썼는데.. 아.. 미치고.. 고통 맞지 말라고.. 아 넘어가나? 어? 에이.. 와.. 한 5억.. 5억.. 손해본 것 같은데.. 와.. 다 쓴다고죠 오늘.. 흐흐흐흐흐흐흐 이걸 다 쓴다고.. 아.. 아.. 이걸 사와야 된다고요? 와 진짜? 야 난리나네 난리나서 어어 야 일단 더워 어 아 1800원으로 올랐네 아 1900원이잖아 아 아 일작때문에 얼마를 쓴거냐 하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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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, 4, 5, 6, 7, 8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괜찮던데 생각보다 아씨 아 여기에 망치가 한 2천더요 아 그래도 양호하네요 11억 정도 썼는데 11억 정도면은 괜찮죠 음 그러면 11억에 5억 5천씩 나누면은 9.2 정도 되네요 나쁘지 않네요 야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개망한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는데 어 저 판매가격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기억으로 11억쯤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음 음 음 음 음 저희가 만능금액이 9.2억이죠 어어어 너무 강력한데?? 아 너무 강력한게 올려와져 있네 아 애매하다 내가 측정하기 되게 애매하네 부르는게 값이란 얘기죠 부르는게 값이란 얘기죠 음... 얼마에 팔지? 아 16성인데? 야 이게 11억이었단 말이죠 제거랑 이거랑 그렇게 차이 없거든요 아 11억 5천에 팔아보자 어... 오케이 11억 5천에 팔아보면은 쓰읍... 11억에 팔린다고 치면은... 으음... 어 그래도 한 3억 4억 남는 장사 될 것 같은데? 어쨌든 가격은 그래도 10억 안에는 팔릴 것 같으니까 어 그래도 아마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난 개망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어... 맞지요? 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8,8에 64 65,66,67,68 30 뭐라는거야 어 그러죠 70개니까는 63만장에 1,700이니까 어 그러네요 어... 아니죠 만든 가격이 9.2억이니까 흠... 어... 11억에 팔리면은 수수료... 한 3,000,4,000 정도 뺀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1억... 1억 5천이 좀 남겠죠? 아 감사합니다 영상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죠 스펠링 스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